오늘 의뢰인은 누구죠? 영상 준비됐나요? 12회 출연자 이번에는 산에서 만나나요? 이번 주 출연자 뭐하시는 분입니까? 복장이나 하는 행동 보니까 심마니 같은 느낌인데요 아이고 뭐 산에 들어 누우시고요 달리시고요 전문 산악인입니까? 예! 이거 뭐 배낭여행객인지 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? 아니 저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? 경글, 사막, 극지, 남극, 북극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별천지 세상에서 많은 대회들이 열리고 있고 또 여행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만 쫓아가는 전문적인 매니아입니다 ez의 여행이죠 네 회사는 회사는 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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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